아 남편 너무 더워 더워 좀 벗어 그럴까? 뭐 어때 둘만 있는데 누가 본다고 아무도 안 묻잖아 남편부터 벗어 남편 벗을까? 벗으면 같이 벗을래? 나중에 벗자 아깝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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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되게 야해져서 나 아니 봉은데 뭐 어때 아니 봉이지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밝히는 그러면 내가 격리가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오늘 섹시한 스타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? 섹시한 스타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? 효성아 우리 오빠 아직 애기도 없고 애기 만들면 되지 내가 그러면 내가 누가 보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 나 일하러 나갈 때 낮에는 되지 낮에는 안되지 그리고 자기AME 나 지금 제발 자 뭐라 난 안 보고선 몰라요. 저 끈을... 호동아, 뒤에 한 번만... 뒤에도 많이 안 보여요. 안 보고선 모른다니까? 안 보고선 몰라요, 저 끈을. 나한테 무슨 색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. 내가 이걸 준비했고... 수민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빨간색으로 만들었어. 경훈아 궁금한데 그 검은 건 뭐야? 이게 눈동자인데 항상 나를 바라봐 달라는 의미에서 이게 눈동자인데 항상 나를 바라봐 달라는 의미에서 오 잠깐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. 경훈이 장난 아니지? 와 더러워. 아 에이 씨 아무것도 안 하네. 아유 정말 아 suspense 아 아l 아 아 아 아 아 travers 다 original 2군가 1등이라고 하면 정말 진짜 작품처럼 보이거든 꼴등이라고 하면 진짜 나쁜 놈 apa 자 보여줄게. 여기 여기 여기. 와 촉수다. 촉수야. 우와. 진짜 길다. 나랑 깊어지면 헤어지기 힘들어. 뭐라고? 야. 이 노래의 첫 소절을 잘못 들으면 속옷 같아. 경훈이가 좋아하는 속옷. 속옷? 아 이거? 브라. 경훈이가 좋아하는 게 브라야? 정답 아브라카다 브라. 우와. 이거는 인정. 경훈이가 좋아하는 아브라카다 브라 맞지? 아니 그러면 내가 힌트가 잘못됐어. 난 브라인지 모르고 지금 이 힌트를 준 거야. 아 경훈이가 좋아하는 거라길래. 브라야. 경훈이는. 경훈이가 이게 미역을 이용해서 순수였잖아. 인어공주야 인어공주. 어 인어공주였어. 근데 인어공주가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어? 왜냐면 아이를 동화책에 나오니까. 야 인어공주 완전 좋아해. 동심에서 바라봤을 때. 근데 경훈이 포장은 되게. 그럼 경훈이는 뭔가 다 알고 있는 표정이야. 다 알지. 아니 근데 이 보조개의 절제가 없어. 맞아. 이 보조개가. 음흉하잖아 벌써. 미역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. 야 너네 느끼다 느끼다 미역을 느끼냐? 난민을 공연하면 여성분들이 가끔 속옷을 던지셔. 맞아 맞아. 그럼 너네한테? 응. 그럼 너네 그거 어째? 지금 모아 아니면 다시? 내가 모아서 나중에 경훈이 좀 갖다 줘. 내가 너네한테 반하면 던져도 되니? 형? 형은 티티팬티인데 이거 사나? 이 때문에 며칠 못 씻었는데. 그래도 그만하고. 진짜. 그래도 남이 높이는 건 없잖아. 나는 진짜. 우유한 경훈이 나 속옷 던질아. 와이씨! 아 정말 춤을 잘 추는 우리 호야! 돈이 들어? 돈 얼마 정도 들어? 한 2천 원 정도에 될 때도 있고 좀 좋은데는? 2천 원? 나 왜 이렇게 웃어, 오늘! 아니, 아니, 아니 뭐 생각하는데? 야, 2천 원짜리 누가 웃는 건 어디야? 2천 원인데 왜 웃어? 무슨 생각했어? 뭐, 뭐 생각했어? 아, 너 무슨 사이트 얘기하는 거 아니지? 아, 뭐 회원 가입 같은 거? 어, 어디서 받아? 알려줄까? 민서원! 민서원 한 마디도 안 해? 민서원 컴퓨터에 이상화 깔아놔가지고 저번에 와가지고 아이, 그거 제가 깐 거 아니에요! 그럼 누가 깐어, 그거를! 제가 깐 거 아니에요! 츄 대리님이 깔아달라고 했거든요! 츄 대리님이 깔아달라고 했거든요! 아, 이겟구나! 아니, 츄 대리님이 한국 거 필요하다고 한국 거 달라고 하면 준비해 두게요! 야, 근데 다음은 우리가 경문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야! 내가 훔쳐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! 어, 어! 저거 안에 늪! 그런 건데! 어! 아! 아니요, 지고해 흔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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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영턱스 클럽에 훔쳐보는? 2015년이에요! 2015년! 어! 그리고 수염이 빨려들어서 5 그리고 약간 표정이 아... 얘? 이제 예쁜 여자처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OK 어 좋은데? 영아 이번에 영아 찍었지? 영아 제목이 뭔데? 여교사 확! 몇 세 관람가 이런 거 있잖아 청불이야 청불? 청소년 관람 불가 오우! 경훈이 수염 잘한다 수염 잘한다 언제 개봉하니? 1월 5일에 보시면 봐야 돼 봐야 돼 미인 같지 미인 미인 어, 봤어. 내 영화 미인 봐잖아. 영화 미인 맞아. 미인 최고야! 딱 좋아! 영화 최고야! 미인 맞아. 미인 최고야! 미성인자 가량 불가잖아. 신호랑이 하나 걸치지 않고. 미인은 그때는 정말 몸으로만 하는 대화의 어떤 영화지. 미인 우원은 아마 경훈이가 소장하고 있을 거야. 난 본 건 지워. 아니, 소장 안 해. 아니. 야. 안 부러워하는 거야? 어? 경훈이가 유랑이다. 경훈이가 더 부러워할 것 같아. 정답. 화보, 뭐 섹시 화보 이런 거 찍었지? 땡. 근데 네가 왜 부러워하는 거야? 섹시 화보 찍고 싶어? 같이 목욕탕을 갔어. 아, 아니야. 그러면 부러울 수 있어. 피처리가 얘기한 거야. 생각났다. 네가 진짜 부러워하는 게 그거야? 아니, 야. 같이 목욕탕으로 하는 게 네가 진짜 부러워하는 거야? 아, 그런 거였어? 안 갈 거야? 안 갈 거야? 어딜 가? 어딜 가? 목욕탕 어떻게 가? 목욕탕 어떻게 가냐고 같이.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거 봐. 장훈이 형은 집에서만 씻어 그리고. 빨개졌다. 코드 빨개진다. 나 알아? 야, 너 왜 이렇게 와? 나 알아? 나 알아? 저기, 미안한데 경훈이 면도 귀신 같다. 나 알아? 야, 너는 어떻게 나와? 이제 잘하네. 너는 지금. 나 시험이 계속 따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왜 난 안 되는 거야? 너 변태라고 속났어. 어떻게 해? 나 이거 봐. 너 이미지 어떻게 해? 무슨 생각하니까, 나 어떡해. 아니면 우리 경훈이랑 합쳐서 쓰레기 대 스타. 아, 난 쓰레기야? 어. 오늘은 또 뭐가 필요해서? 아니, 나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게 좀 있거든. 나 말고? 어, 누난데. 어, 누나 입술이 갖고 싶어. 줄 수 있어? 어? 입술이 안 드린 거야. 자기는 뭐 나한테 줄 거 없어? 있지. 눈 감아봐. 눈은 뚫고 있고 싶어? 아, 안 돼. 뭐 줄 거 있단 말이야.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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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. 어? 벌써 12시야?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돼? 어?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돼? 같이 있어야지. 먼저 차 타고 가 있어. 알았어. 꼭 기다릴게. 어, 안녕. 203호야. 경훈이 아까 썸 탄 여자. 나 알지? 하고 물음표 해 놨어요. 성훈이. 당훈이 성훈이. 이 분이 누군데? 이 분이. 이까지도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빨리. 홍훈이. 아, 은희 누나? 은희 누나? 은희 씨 지인이랑 썸을 타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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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ô. 야. 내가 만나던 친구가 유준상 씨를 안다고 그랬었어. 뭐하시는 분이냐? 그냥 일반. 연상? 연상이네. 너네가 춤을 추는 걸 내가 바로 보고 따라할게. 진짜? 진짜로? 근데 춤을 진짜 빨리 외워. 알았어. 경훈아 하나 하고 와. 잘 외우는 거야. 춤을 못 추니까. 저는 그럼 잘 외우는 거야. 춤을 못 추니까.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니까. 엘지는 다 하네. 이거 있잖아 이거. 이거 있잖아 이거. 뭐 하는 거야? 가슴 뭐 오기? 뭐야. 내 쓰레기야 얘. 내 쓰레기야. 내가 안 한 데 있잖아 이거. 내가 안 한 데 있잖아. 민경훈 이 자식아. 경훈아 여기 전부다. 야 매니저 경훈이 되는 거야. 야 매니저 경훈이 되는 거야. 경훈이 되는 거야. 수영이가 네 스타일이구나. 나는 누가 내 치마 보러 온 줄 알았어. 야 내가 무슨. 난 그런 쓰레기 아니야. 그런 쓰레기 아니야 너. 하지 마. 왜 경훈아. 왜 안 나오나 했다. 자 너네 경훈이한테 인사해. 경훈이 얘 노래도 잘해 볼래? 날 살게 출려. 야 그렇게 했어 금방 그지. 수영순아. 우리 힌트 하나 줄게. 우리가 힌트야. 우리 자체가. TV에 내가 다 비쳤을 때. 어머. 진짜 쓰레기지? 아니야. 저기 봐도 내 시선 중산되겠다. 경훈아 아니야. 어? 둘이 힌트라고? 꿍꿍따. 꿍꿍따. 천천히. 꿍꿍따. 지금 나 부르는 거야. 정답. 지금 나 부르는 거야. 정답. 정답. 아니야. 경훈이는 자기 부른 장학 때잖아. 거기 나와. Like that. 왜 우리 좋아. 거의 다 됐어. Yeah, 한 번. YouTube 아삭. 여보 아삭. 눈앞이. 야. 야, 야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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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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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 내면이 뭐해줬어. 자, 음악 주세요. 경훈이 잘한다. 경훈이 잘한다. 경훈이 쓰레기. 경훈이 쓰레기.